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 75책과 의궤 82책을 포함해 관련된 유물 1,207점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개관식은 11일이고 12일부터는 일반인 관람도 가능하겠습니다. 평창군은 오대산 사고본 귀향을 축하하며 오늘부터 11일까지 조선 왕조실로 관아보관 재현 등 다양한 축하 행사도 마련합니다. 기록 유산의 정수라 꼽히는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탈됐다가 다시금 한국에 돌아온 이후 계속해서 서울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수능 응시생들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배부받고 선택과목과 시험장을 확인해야 하며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므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교시 과목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시계, 블루투스가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겠습니다. 출결 때문에 받은 유급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던 한의대생에게 법원이 학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원지지원은 도내 한의학과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유급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에 출결 처리가 적정했다고 보고 원고 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사회 결석을 이유로 F학점을 받은 수업 출결 확인 과정에 오류가 있었고 성적 평가 방식도 공정하지 않았다며 유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수업에서 교수는 출석을 불렀고 학생은 당시에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분 늦게 수업에 들어왔더라도 교수가 끝까지 출결을 확인한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거나 돈으로 바꿔주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원주시는 부정 유통을 확인하면 행정지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정도가 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공영자전거 2바퀴로가 오는 12일부터 운영을 일시에 중단합니다. 원주시는 동절기, 빙판길 운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주 사용층인 대학생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가 이용 수요가 줄어드는 점들을 고려해 운영 중단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2바퀴로 운영지역인 흥업면에 소재한 대학이 개강하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횡성지역의 음식점들이 지역 임신부들에게 음식을 할인 제공합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력해 횡성읍 11곳, 우천면 3곳, 둔내면 2곳, 서음면과 청일면 각각 1곳 등 18곳에서 임신부들이 음식을 1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횡성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임신부 수첩을 제시하면 임신부를 포함해 최대 4인까지 구매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3년간 연도별 보행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보행 사망자는 2020년에 57.5%, 2021년에 59%, 지난해에는 59.8%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귀가하는 저녁 6시에 사망자가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을 하러 가는 아침 6시가 14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구간으로선 강원도에선 원주의 일산동 지하상가 사거리 인근과 춘천, 속초 각 한국식이 지목됐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당초 올해 안에 개최하려던 토론회에 대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에 종료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법안 발의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속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에 킬로그램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